에스 라이님 감히 내 계획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니 그로버 녀석들 정체가 뭔지 몰라도 절대로! 벌써 밥 먹을 시간 됐나? 엄마가 절대로 굶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피자나 시켜 먹어야겠다 어? 먹통이네 에스 라이님? 휴대폰 요금을 안 내셔서 이 전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내세요! 뭐야 치사하게 그깟 휴대폰 요금 얼마 더 낸다고 내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냈나? 광선총 만들고, 찌리폰 만들고 바퀴벌레 변신약 만들고 베스트폰 만드느라 돈을 다 쓴거지 정말 어쩜 정이 이리도 없을까 아우 배고파 오늘 저녁 다마늘에는 세계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얼마 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송 조각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벌이는 불꽃놀입니다 특히 지상에서 떨어진 운석은 대단히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하니 우주쇼도 보고 행운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 그래! 우석을 좋아서 팔면 휴대폰 요금도 내고, 그 로봇 녀석들을 물리칠 무기도 만들 수 있잖아! 차탄 엄마,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럼 알죠 장군 엄마는 무슨 소원 빌려고요? 우리 집 부자되고 장군이 전교 1등하고 내 얼굴과 몸매가 전태의 정도? 그 정도? 어머, 꿈도 소박하셔라 그 소원 들어주려면 별똥별이 100개, 아니 태양만하게 떨어져야 할걸요? 장군 엄마 소원 들어주다 지구 망하겠네 뭐라고요? 지구가 왜 망해요? 아휴, 두 분 또 시작이시다 그러게, 재밌는 개그 콤비 같다 개그 콤비? 근데 별똥별은 언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수지야, 배고프지 않냐? 아, 귀엽다 안녕, 아기새야 난 차탄이야 뾰옹, 뾰옹, 뾰옹 너 혼자 여기서 뭐해? 시... 너 저기서 떨어진 거야? 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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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옹 아, 불쌍해라 좀 마, 내가 친구 불러서 올려줄게 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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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옹 친구, 오늘은 또 무슨 일이지? 어, 크! 이 아기새를 저 둥지 안에 넣어줘야 돼 새? 지난번엔 물고기의 모기, 공룡뼈, 바퀴벌레 때문에 부르더니 이번엔 새라고? 왜, 좋잖아 동물이랑 곤충 전문 카본 내 팔자야 그래, 동물 전문 카본 변신한다 트랜스포메이션! 자, 지나간 형제가 돌아왔어요 간지러워! 야, 내 손가락이 모기인 줄 아나 봐 이제 그만 저런,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오른쪽 발밑에 벌레 두마디 됐어! 아, 이젠 벌레까지 잡아야 하다니 그는 어쩔 수 없이 동물의 곤충 전문이라니까 우와, 별똥별이다! 아, 참, 소원 빌어야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몸매랑 얼굴도 살짝 아셨죠? 전, 수지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지랑 차탄이 싸우게 해주세요 장군의 소원 절대 들어주지 마시고요 동생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제 소원은 카봇들이랑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친구로 남는 거예요 후쿠, 너도 소원 빌어봐 소원? 음... 전 제발 카봇다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거 꼭 좀 하게 해주세요 이야, 별똥별이다! 뭐야,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왜 거기서 사라지고 그래? 아, 저기 또 온다! 응? 아이고, 아이고 누구야, 불리나? 아 참, 별똥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했지? 제발 제 머리통만한 별똥별 아니, 집채만한 별똥별 하나만 콩 하고 떨어뜨려주세요 네! 아니, 저건? 차탄! 빨리 피하자! 커다란 운석이 이리로 떨어지고 있어! 지금 국가재난처에서 긴급경보를 발동했습니다 뒷산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고 있으니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자탄! 탄이가 없네? 뭐? 너희랑 같이 있었잖아 탄이는 이런 상황이 어딜 간 거로 난 탄이를 찾아볼게요 모두 빨리 타세요! 어떻게 된 거야? 이 차는 또 뭐고? 뭐? 이 차는 말이야 전 국가재난처에서 운용하는 무인 차량입니다 어서 타십시오 위험합니다 빨리 터널 안으로 피하십시오 자 빨리! 고마워 호크 별 말씀을 잠깐! 아기새들은? 왜? 탄아! 어디 가! 엄마! 금방 올게요! 호크, 그 아기새들을 구해야 해! 난 끝까지 동물 전문이구나 이럴 수가 차탄! 아기새만 구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야? 계산에 따르면 저 운석은 뒷산 뿐만 아니라 너희 동네까지 파괴할 수도 있어 으악! 그럼 어떡해! 일단 스톰을 불러! 스톰이라면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됐어! 요! 가봇! 엉! 반갑다 진! 반가워할 때가 아니야! 저 운석 좀 빨리 막아줘! 이런 적에 떨어지면 재앙이 될 겁니다 어쩐지 오늘 느낌 안 좋더라 우리 힘으로 막기엔 너무 커 음!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이에 매료를 쓴다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이라고! 나... 너희를 잃긴 싫어 나 의리에 카보데이스 무슨 일이 있어도 차탄을 돕겠다 오랜만에 카보 따온 일인데 동물, 권축만 아니면 난 뭐든 하겠어 힘쓰는 일이라면 난 무조건 좋아 음! 그래 아미고를 위해서라면 뭘 꼬불거리는 겁니까? 빨리 변신하지 않고 좋아 그럼 합찬 펜타스톰 플러스! 헉! 자탄을 부탁한다 헉! 헉! 자탄을 부탁한다 알았다! 헉! 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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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걸 팔면 난 부자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런데 저거 너무 큰 거 아니야? 내가 소원을 너무 세게 빌었나? 렌타스톤 E.M.A! 모두 준비! 충격 수장치가 하도 충돌 시 충격 에너지를 전자력 에너지로 변환 준비! 무섭과 충돌 7초 전 6, 5, 4, 3, 2, 1! 바로! 넌! 엄청나! 제발! 고마워! 로켓몬스터! 렌타스톤! 렌타스톤! 도시를 향해 떨어지던 대형 운석으로 인해 자칫 큰 재앙이 일어날 뻔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운석이 튕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 운석이 떨어지던 뒷산에서 정대기 기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운석이 지구를 구하고 싶다는 호크의 소원과 갑옷들과 영원히 친구로 남고 싶다는 제 소원을 들어줬는지도 몰라요. 갑옷 고마워! 우리를 구해줘서! 그리고 내 친구가 되어줘서!